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입니다. 유가족들은 여전히 단식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도보로 이곳 여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. 유가족들과 유명을 달리한 먼저 간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. 심판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주멸하게 이런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박근혜 정부에 대한 존엄한 경고와 새로운 서울의 변화로 시작된 전국적인 변화의 출발 이런 부분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합니다.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. 동작에서는 노회천 후보께서 노회천 선배께서 제 몫까지 하셔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진호박 상의하셨습니까? 반갑습니다. 여기 수많이 고춧가루 소 wool 소고기 오징어 연어로